미닛과 라보나가 도착한 시간의 끝 미닛은 라보나에게 한 개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바로 과거 시점 개존자와 함께 이곳을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후 42번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개존자 네, 시간의 끝을 함께 만든 파트너 라보나의 기억을 이 개존자가 모조리 지워버린 거 라보나는 멀티버스 전쟁에서 병력을 직접 이끌었고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지만 결국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지금까지 TV의 판사 노름만 했던 거 한편 TV로 건너게 된 빅터 빅터는 여전히 이들을 견제하고 있지만 이윽고 자신이 만들어낸 직조기 자신만이 고칠 수 있는 직조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직조기는 여전히 과부화된 상태였고 빅터는 TV의 가이드의 저자 오비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오비 또한 19세기의 천재 과학자 빅터 타임리에게 모든 도움을 받았다 설명합니다 마치 자기 꼬리를 먹는 뱀과 같이 말이죠 오비는 직조기를 본뜬 모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짠 작전을 브리핑합니다 하지만 이 일엔 엄청난 리스크 바로 시간 방사능이 어마어마해지는데 그리고 순서를 떠넘기는 모비우스 여기서 빅터는 한 가지 해결 방법 자신이 만든 시제품을 직접 선보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전 넌신훈 모비우스는 파이 하나 먹고 시작하자 말하고 이렇게 천하태평한 모비우스를 혼내는 실비 반편 TV에 수감된 독서장군과 그의 미니맨들 일때 헌터 비시보가 방에 들어오고 악한 자로부터 이곳을 함께 지키자 설득합니다 로키는 실비에게 과거의 이야기 자신의 형 토르의 이야기를 꺼내고 수많은 붕괴들을 되살리기 위해 빅터를 도와 협력하자 설득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빅터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는 실비 한편 반란을 주도하는 엑소 이때 라보나가 이 장소에 도착하고 지금 TV가 안정되도록 도와야하며 만약 시간선이 안정적으로 돌아온다면 원하는 시간선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흔들리는 엑소 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독서장군은 이 자리에서 죽는 걸 선택합니다 이후 비시보가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템패드 한편 코코아 머신이 신기한 빅터는 코코아 한 잔을 D90에게 건네는데 이때 소멸되어버리는 구공 반란을 시작한 엑소가 빅터 앞에 나타났고 이들이 고치려는 직조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실시간으로 손상되고 있는 파일 닌은 모두 미니까 라보나가 벌인 짓이었고 빅터를 끌고 와 직조기의 위치를 붙습니다 티비는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데 직조기로 향하는 로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1화에 등장했던 자기 자신 타임슬립을 풀기 위해 이곳에 도착한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예정대로 자신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이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바로 로키를 찾는 오비에 전화했고 오비는 미닛의 방해를 막기 위해 티비의 일을 재부팅해야 했지만 이 재부팅을 하면 보안 프로토콜 바로 마법 사용을 막는 장치가 사라진다 말았는데 이에 당장 끌어만 하는 로키와 실비 결국 재부팅으로 미닛이 소멸되고 누군가 이들에게 접근하는데 숨어있던 실비가 엑소에게 마법을 겁니다 그렇게 라보나를 소멸시켜버리는 엑소 이들은 빅터를 데려온 데 성우하고 시간 오라를 스캔하기 위해 머리를 들이미는 빅터 그제서야 방포문이 열리게 되고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말하는 빅터 그렇게 슈트를 입은 빅터가 티비의 심장으로 향하는데 이 순간 스파게티가 돼버리는 빅터 빅터는 방사능에 의해 사망해버렸고 이후 직조기가 파괴되며 로키 시즌2 4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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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